KBO 총재 허구현은 오늘 20일 2023 KBO 정규 시즌 경기 일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2023 KBO 리그 정규 시즌은 4월 1일 개막해 팀당 144경기 시 총 720경기가 열린다. 2연전 편성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개막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가 3연전으로 편성됐다. 이 경기들은 9월 10일까지 팀당 134경기가 우선 편성됐고 미편성된 45경기 및 개막전 대진 5경기가 포함된 50경기 팀당 10경기는 우천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들과 함께 추후 편성될 예정이다. 또한 9단 간 홈 원정 경기의 편성이 기존 홈 원정 각각 8경기식에서 홈 9경기 원정 7경기 또는 홈 7경기 원정 9경기로 변경됐다. 최종적으로 팀간 이동거리 및 마케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련제로 홈 73경 기원정 71경기로 편성되어 2023년에는 SSG, KT, 롯데, 두산, 한화가 2024년에는 키움, LG, 기아, NC, 삼성이 홈 73경 기원정 71경기로 편성된다. 개막전은 2021년 최종팀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 경기로 편성돼 잠실 롯데 두산, 고척 한화케움, 문학 기아 SSG, 수원 LGKT, 대구 NC 삼성 2연전으로 시작을 알린다. 4위 LG는 2위 두산과 9장 중복으로 원정 경기가 편성됐고 6위 SSG의 홈 경기가 편성됐다.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는 경련제 편성원칙에 따라 잠실 LG 두산, 고척 SSG, 키움대전, KT 한화사직, 삼성 롯데, 창원 기아 NC 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2023 KBO 올스타전은 7월 15일 개최 예정으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을 가진다. 9월 중 개최 예정인 항저어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KBO 정규 시즌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